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현입니다 오늘의 것은 더 포카치 더 포레스트를 할 겁니다 이 게임은 우연히 비행기에서 으악 떨어져가지고 으악 살아야 돼 으악 치킨종이 나타나 으악 피해서 으악 나무를 태고 으악 건물을 짓고 으악 뭐 구하고 으악 살아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오늘 이 게임을 도와줄 사람은 언제나 그랬듯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 자 여러분 여기서 시청자 깜짝 퀴즈 이 프리밭에는 뭘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영어 실력을 상상시켜주려는 저의 맞습니다 아무 맞습니다 비밀방 맞습니다 어 몰랐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야 조용해라 어 비행기다 어 뭐야 내 아들이잖아 그래 아들아 반갑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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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비행기를 타면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해주고 그리고 나를 먼저 가니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았단다 그래 니 동화 책이니 보지 마라 내가 볼거다 어 어 어 어 어 어 아들아 너 너 나 좀 살려줘 아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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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но 때문에 빌려가 드리잖아 가만있어 이 자식아 가만있어 으아앗 으아앗 살려줘 으아앗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으아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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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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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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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지마 저리가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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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읔 .. 하으으우으으으으으ㅡ 살려줘 요 원퓸맨!! 야 나도 살려 줘?! 야 나도 살려줘!? 야야!!!! 나도 살려줘 approximate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하아... 아이 뭐야.. 개먹그렸네.. 아이 자네 누군가 유병remo.. 야 뭐야 유병잠가?! 뭐야? 유병재러이 feel 흔히의 유병재씨 일단 갑시다 뭐야 오케이 일단은 도끼를 얻었어 도끼를 어! 어!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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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키 되는구나 이런 이런 젠장 간장 꽁장 일단 나무를 켜야될거같아 넘어가요 돌굴러가요 오케이 일단 이 나무를 나무를 들고 가자 제가 베어그레이스를 다큐를 많이 봤어요 이럴때를 대비해서 일단 강가 근처에서 불피우면서 사는게 최고라고 들어요 딱 딱 딱 어디냐냐 두끼들어 이야아아아아 correct 으아 너도돈도돈 똑같기 더러 으악 한단 맞으니까 도망간다 야한댐 맞으니까 도망간다 어 놀래나 아 놀래라 와 아 야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왔다와 아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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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érieur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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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미친 놔 야 야 야 돼지 못해 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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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어! 야! 우리가 사람을 죽였어! 어떻게 몰라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일단 묻어 일단 묻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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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묻었어 일단 묻었어 아무도 모를 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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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뭐야 쟤 뭐야 또 식인종이다 싸우자 야 뭐야 얘들 사기다 봐 무조건 죽여야 돼 bert 야 야야야야 사기다봐 사기다봐 기회 art 자아 따아 홉 따아 따 아 좀 더 칼 같은 거 만들어야겠다 칼 같은 거 결합 들기 오오오오오 짜잔 짜잔 창 오 창홍도 만들었어? 헤헤헤 벌없지 벌없지 лож언 버헤 도전 넘어가 됐다 일로와x2 뭐야x3 뭐야 나 뭘 만들었는데 뭐야 이거 뭘 만든거야 나 도대체 뭘 만든거야 모닥대로 대보라고? 어? 맛있겠다 하아 맛있겠다 빨리빨리 구워! 빨리빨리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떻게 어떻게 이거 어떻게 뭐? 나 줘봐 오케이 어?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 뭐야 이제 뭐야 야야야야 야 나 뭐야 야 이 자식이 어디갔어? 이거 뭐야 이 자식이 어디갔어? 뭐야 네가 네가 네가!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! 아니예요 일부러 한 거 아니야X3 일부러 한 거 아니야x4 맞아 나 아들 구하러 가야지 까먹고 있었다 야 아들 구하러 가자 나도 살려줘!!!! 야!!! 야 나도 살려줘!!!! 야! 나도 살려줘!!!! 아들 이름도 내가 정해줘야겠다 아들 이름은 외국사람이니까 리오넬 호날두 어때? 리오네오너두? 리오네오너두 뭔가 좀 많이 유용한 이름들 같은데 기분탓인가? 아니 유명하지 않은 이름이야 내가 직접 지은거야 아 그래? 오 여기 또 막 있다 뭐 지금? 뭐 하래네 임마 야 뭐 이 자식들아 뭐? 에이씨 왜 나한테는 나한테는 걸어오네 왜 나만 가고는 해? 쟤도 저렇게 쟤도 저렇게 도둑질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걸어오네 왜? 왜? 왜 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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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부리냐고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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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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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데? 왜? 나한테만? 나한테만 그러는데? 왜? 나한테만 그러는데? 왜? 뭐야 너 뭐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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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 일로와 일로와 선생님이 어 쉬는시간에 뛰어다니지 말라 했어 안했어 어 저 자식이 달리기나 빨라가지고 뭐야 너 왜 혼자 맛있는거 먹어 내놔 야야야 테니스하자 받아 오케이 뭐 있다 여기 이거 뭐지? 어디여야 어디어 이거 뭐지? 가고 있어 가고 있어? 친구야 가고 있어 가고있어 야야야 조심해 저거 뭐 있더 Barring 내려와 내려와 야 내가 청청청 청대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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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이씨 뭐야 여기 뭐하는 곳이야 병재씨 빨리 가요 병재씨 우리가 이 동굴의 비밀을 우리가 밝혀놔야 돼 병재씨 아무것도 없어 나는 발 어이 깜짝이야 병재씨 어이 그렇게 들이내면 부끄러워 으아야 뭐 있다 뭐 있다 깜짝이야 어이 괜찮아 그냥 어느 동굴에서 쉽게 보일 수 있는 식인종이야 야 뭐야 얘 반성한다 반성한다 뭐야 뭐야 노래한다 뭐야 부리지만 이 자식아 야 죽었어 야 일로와봐 뒤로와봐 형 어 혼종있어 어? Kard九 dum 키웨어ㅏ아아ㅏ~~~ 키 aloud Ske월 아아악 슈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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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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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떻게 돼 뭐야 이거 나아 바꾸러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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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게렌아아 괜찮아야아 어떻게 된거야 게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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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거 아아아아악 주먹어 죽었어? 결국 죽었어? 게렌이의 죽음을 헛데이 하자 아이 헛데이 하면 안 되지 아 게렌아 나라도 어떻게 해볼게 오 와 일단은 괴물자식은 하 일단 애가 물리쳤다 여기 올라가면 뭐가 있는거지? 대체 이 섬은 뭐 하는 섬이지? 정말 궁금해! 정말 궁금해! 아이씨 어느 동굴에서나 쉽게 보일 수 있는 식인종이잖아! 일로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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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죽었고 넌 거기서 뭐 무빙 치고 있어 친구가 죽고 있는데 니가 무빙 치면 친구가 피해지니 멍청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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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야 똥개야? 맘이 자라? 어? 니가 그러고도 친구야? 어? 어? 어! 어! 오케이 잡았어 하... 하... 누가봐도 딱 여기로 올라가야 되겠군 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팀이 어딨는거야?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이 떨어진거지? 어우 시키 아픈데? 어 너무 높아 너무 높아 너무 높아 마치 나의 미래 너무 높지 보이지가 않지 게린이는 더럽지 지지지 으... 어하... 하...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이섬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바로 접니다 뭐야 비가 내리잖아 헝 비도 나의 마지막을 함께해주는군 거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아 여기서 죽으면은 진짜 희대의 명작인데 죽기 아깝고 여기 아이템 파밍한 것 때문에 하하하하하하 야 누구? 나 배고파서 얼마 있다가 죽을 것 같은데? 무섭진 않다 얘네 이제 뭐야 이거? 어 먹을게 없어 어 이 자식이? 어 이 자식이? 어? 어 이 자식이? 어 이 자식이? 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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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로와 일로와 어허! 쓰읍 그냥 죽을래 괴롭게 죽을래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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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일로와 일로와 아 귀찮으니깐 빨리 잡고 갈게 네 어우 아 쓰읍 쓰읍 떽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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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면 안돼 어허 떽 떽 어허 어디 감히 우와 여긴 뭐야? 야 여긴 뭐다냐? 야 여기로와야겠다 니가 자 일단 여러분들 어찌어찌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살아왔고요 어 편의자님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시다면 자 저희가 여기로 떨어질겁니다 여기로 떨어질건데 제가 만약에 떨어지는 도중에 죽으면은 그냥 지금 당장 엔딩을 엔딩을 틀어주세요 엔딩 그 끝나는거 뚠뚠따라단단단 하고 떨어주시고 내가 안죽으면 계속 이어가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